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하가 생길 기다 꼬욱 버틴낼 기다 반드시 헤쳐나갈 기다 다 기억하고 싶어, 동석. 얼굴들도 상상해본 적 한 번도 없어?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... 험헤오, 왜 그래요? 누가 사완자 씨에게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새로 시작하지 않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?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야 할 수 있겠지?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야 할 수 있겠지?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겠지? 절대 뒤돌아보지 마 앞만 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겠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